네, 오늘은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모시고 새해 대담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임 강호일 주교님도 그렇고요. 네. 이번 문창우 주교님께서도 그렇고 신부님들이 나오시면 자꾸 제가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공손하게. 먼저 다른 곳에서는 인터뷰하신 걸 저도 좀 봤습니다만 저희랑은 처음이신데 도민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이렇게 오늘 mbc 제주시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제주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제주에 같이 숨쉬고 있는 여러 도민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함께 그런 제주인이 살아왔던 그런 산무정신이나 그런 조장정신의 그런 바탕에서 끈끈한 그런 공동체의 그런 여정들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또 특별히 이렇게 사수함이나 많은 아픔들을 또 그런 갈등들을 넘어서서 늘 희망을 그리고 또 그 부지런함을 또 그런 충실함을 늘 살아오신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늘 용기를 드리고 싶고 정말 희망 속에서 또 특히 특별히 요즘 코로나를 맞이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런 지혜들을 더욱더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연대하면서 나누면서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실 종교라는 곳이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곳이잖아요. 천주교에도 아마 그런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주교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해 11월 22일이었나요? 그때 제5대 제주 교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 출신으로서는 첫 주교시라고 얘기를 들어서 주교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주교로 임명된 것은 2017년 8월 15일 날 3년 전에 임명이 돼서 프란치코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임명이 돼서 3년 전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교구가 다른 타교구에 비해서 교구 규모도 작고 또 제주 출신으로서 첫 번째 주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때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다른 분들한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은 하느님이 정말 내 인생에 큰 사고를 치셨다. 정말 부족한데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과 정말 신앙 안에 그런 가족으로서의 모습들을 꾸준히 해온 분들이 많이 후보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임명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특히 저희 어떤 선임자로서 강월 주교님께서 또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또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는데 제가 과연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앞섰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떤 개인적인 야심이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봉사 정말 제주도민을 향해서 또 한국 사회를 향해서 제주 사회를 향해서 핏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저에게 작은 몫으로 시작하라고 하느님께서 프랑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저에게 초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느님의 뜻에 제가 겸손되이 부달 것도 없지만 부족한 종으로서 그 역할들을 다해가게 됐다라고 응답하게 됐습니다. 하느님이 사고를 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치신 것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의미에서 사고를 치셨다. 사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느님의 그런 섭리 또 하느님의 저와의 어떤 인연 안에서 저는 도저히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서의 저의 모습만 생각을 했었는데 엉큼엉큼 하느님께서는 저의 어떤 고통 어려움 힘겨움 실현 속에서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또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해 주시면서 늘 함께 더불어 저와 동반하셨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들을 어느 때부터 확인하는 시간이 어쩌면 주교 임명을 맞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작은 체험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취임하셨을 때도 그렇고 성탄 미사 때도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형제애를 기초로 한 소공동체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담아내고 싶으셨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안에서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살다 보면 다양한 원리로 자기 입장에서 그 입장 안에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그런 어떤 학대하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 안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미움관계를 갖고 원수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형제의 바탕 안에서 원천은 하느님의 아버지의 어떤 부성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모두가 한 형제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그 시선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살아가면서 어떤 미움 또 갈등 또 상처 분열 불신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 제주사분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갈등과 아픔을 과거와 현지와 미래를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안에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한 자녀다. 그래서 서로 서로 형제로서 바라본다면 그리고 또 기다릴 줄 안다면 또 서로 참아낼 줄 안다면 또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줄 안다면 그런 시선 안에서 어떤 한국의 문제 또 세계의 문제 아니면 제주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안에서 우리가 정말 형제라고 하는 자각 그 자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교구의 제5대 교구장으로서 출발하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로 우리의 어떤 삶의 행보들을 또 신앙의 첫 걸음들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잘 와닿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라는 것이 그 형제를 자꾸 잊기 때문에 나오는 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교님께서는 사제의 길을 선택하신 혹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집안이 전체적으로 카톨릭 집안이었던 건가요? 네.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릴 적 물론 동네 근처에 교회나 성당이 있어서 이런 성탄 때 선물 받으려고 가는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가톨릭 학생회를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또 우리나라 또 시국적으로 굉장히 민주화 안에서 여러 가지 시위들도 많았고 그런 중에 제가 젊은이로서 가졌던 그런 가슴에 품었던 어떤 정의로움 또 이 사회를 향한 어떤 희망과 기대 또 젊은이로서 또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자 희생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쏟아보면서 젊은이로서 가졌던 그런 고민들 속에 제가 그 현장 안에 그 길 위에 시위를 하면서 항상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바라봐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지원해줬던 여러 신부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정말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제의 길에 들었으신 거죠?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교님 대학 시절은 분명히 제가 지금 정보는 없습니다만 운동권이셨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운동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죠. 그러나 물론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아내의 한 가운데 저도 있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는 신앙이었거든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만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왜 하느님은 이 순간 우리 어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신앙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물론 어떤 폭력적인 시위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들도 좋았지만 물론 그런 데 안에서 어떤 시위 안에 많은 동의하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저희 마음 안에 한 구석에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는 늘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또 그런 생명들이 남아야 되는데 늘 그런 것들이 뭉개지고 또 허물어져가는 또 무너져가는 그런 어떤 절박함의 현장들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런 정의로움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런 시절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신앙의 어떤 근본성들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더라도 선택의 방향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요. 주교님께서는 그 방법을 신앙 쪽에서 찾으시면서 지금의 길을 걸어오셨고 제가 듣기로도 사실 사회적인 그런 목소리들도 꽤 많이 내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짐작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주교님께서는요. 혹시 항상 나는 마음속에 항상 이것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좌우명이라든가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신성년 중에 한 2년 정도 교장신부로 있었거든요.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던졌던 그런 구호 중에 하나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특히 한국 사회가 안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 삶의 자리에 뭐가 가장 자리해야 될까? 그것은 사랑이지 않는가? 서로가 정말 어쩌면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어쩌면 오늘도 또 정말 각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허물하든지 뭔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남기는 그런 하나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는 사랑이지 않는가? 이것은 제주의 존양정신과 산무정신을 살아낸 제주도민들이 우리 또 선인들이 살아낸 지혜 안에서 늘 보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주도민들이 살아낸 가치들이 그냥 제주도민들은 엉뚱한 그런 아니면 다른 세계를 산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몇 면이 흐르는 연대는 어떤 궤당들끼리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문화 안에서 강조하는 속에서도 늘 서로서로 유해지려고 하는 마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구도 제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그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자유 그런 마음들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쪽에서 글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나왔던 여러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도 천주교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우리 주교님께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같은 의미지만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더 다가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요. 어둠 속에서 빛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은 성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경험이 이런 유배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졌던 삶의 차절한 순간 속에 그들이 가졌던 오롯한 그런 빛을 어느 누구보다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시대마다 요청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떤 저희들이 민주화의 길목 안에서는 늘 어둠에서 빛을 향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간절한 키워드였다면 어쩌면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좀 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따뜻한 마음 연대하는 마음 나눔의 마음 그래서 이런 돌봄의 어떤 문화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책상 앞에 오늘 적어놓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참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사회의 현실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성당에서도 신자들이 없는 텅 빈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그런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도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만 제주 사회를 좀 돌아보시면 지난 한 해 어떠셨는지요? 네. 제주 사회가 늘 역동적이었다고 생각 들고요. 또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항상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잠깐 잠깐 늦춰지고 좀 더 이렇게 천천히 가고 아니 어떤 데는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늘 정말 그런 삶의 주관 안에서 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앞으로 내댕겨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100%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서로가 경청해야 되고 서로가 더 대화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제주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안에 흘러왔던 제주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떤 역사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 한가운데를 풀어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트라우마라 할까 아니면 그런 상처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경청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청 자기만으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대화들이 진행해 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런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저는 제주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조급함이 아니라 정말 가장 제주 사회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까 그리고 가장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놓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우리들이 이렇게 제주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생명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라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제주의 이런 유형으로 무용으로 많이 어떤 제주의 어떤 보고로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잘 이겨가고 또 잘 이어가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서로 더 경청하고 대화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도 그런 성숙한 자세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서로 어떤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 형제적인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제주민들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한 대로 모으는 데 있어서 저희의 어떤 기도 또 저희의 어떤 바램들을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경청하고 대화하고 서로 적대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천주교 그리고 또 사실 모든 종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는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하세요 지금 종교활동도 많이 위축된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들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의 지금 어떤 해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천주교회도 나름대로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어떻게 정말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코로나라고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의학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논리의 관점에서 물론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좀 통합적으로 그 가운데 놓쳐서 안 될 어떤 가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우선적 가치들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고요 그런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정말 자신들만의 행복 자신들만의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그런 종교의 역할들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냥 교회나 성당 아니면 불당 같은 데서 자기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예배나 미사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야라 그들이 그 미사와 예배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경험했던 그 가치들을 우리 제주 사회에 또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함께 본격적으로 꺼내들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또 종교인들이 건네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종교 언어를 넘어서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언어로 바꿔져야 되고 그런 안에서 어떤 근본적인 종교인의 그런 바램들 제주민들이 바라보는 종교인의 바램들은 더 겸손하고 더 이렇게 사람들의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앞장서는 그런 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지금 많은 신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감염병 여러 극복관에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많이 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해 받을 것은 정말 종교인에게서도 근본적인 것이 뭘까 그런 것들을 되돌아 봐야지 않는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종교인에게서 원천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런 생명과 그런 평화와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는 가치를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 때가 왔다 그러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만하고 자만한 태도가 아니라 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제주민들에게 정말 그런 가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자세 또 그다음에 늘 어떤 유연성 있는 자세 또 경직되지 않고 늘 상대방을 사랑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따뜻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들 그런 가치들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종교인들이 더 성찰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어떤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장소만 채우는 장소만 채워가는 그런 어떤 종교활동이 아니라 제주사회와 더불어 제주의 사람들에게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과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정말 우리 제주사회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정말 제주의 어떤 관광적인 여행만이 아니라 제주의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런 향기를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변신해야 되고 그런 안에서 천주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노력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두 손을 모으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고 그런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해 주고 계시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모두가 함께 같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반목과 대립이 일어난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20분이 넘는 시간을 얘기했는데 1부에서는 지금 한국천주교회의 당면한 과제들이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해봤습니다만 2부에서는 우리 제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라디오 제주시대 신년대담 오늘은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신년대담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1부에서 계속 손을 모으고 경청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천주교회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도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아까 1부에서 잠깐 얘기하셨듯이 그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전임 교구장이셨던 강우일 주교께서 대표적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시지만 또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요 어느 때보다도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정말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는 그런 주교로서의 직무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림 주교님으로서 해오셨던 특별히 제주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인 제주 사삼을 위해서 많이 아파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와 함께 동참하면서 주교님께서 정말 이 시대의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선임 주교님이시기도 하지만 물론 오늘 종교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느님 뜻에 맞갖는 그러한 가치들을 구현하고 있는가 그런 안에서 물론 사회 발전적인 안에서 물론 그런 시대가 담아내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더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격동계 안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다고 생각했고 또 지난번 촛불 시위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램들을 담아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천주교가 또 주교로서 강월 주교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열렬난 응원을 함께 했었고요 또 저 역시 정말 저 자신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그런 삶 안에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들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의 도민들 그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정말 죽을 수 있는가 제주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을 늘 성찰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제주의 가치를 위해서 또 제주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함께 그런 제주 사회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정말 저도 강주교님을 본받아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강주교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자로서의 모습을 그 진면목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강주교님께서 추구하셨던 그런 복음의 가치 그런 어떤 말씀의 가치들을 저도 마음에 품고 제주 사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배우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강우일 주교께서는 특히나 갈등이 있는 곳 강정마을 같은 곳에서 직접 미사를 집전하시기도 하셨었고 지금 대전교구인가요? 강승수 신부께서도 제2공항 반대 농성하는 곳에서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신데 가끔은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입장 바램들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여러 호소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 강승수 신부님이나 또 예전에 강우일 주교님이나 저도 때로 어떤 사회 문제 안에서 직접 나서야 될 그런 타이밍들 또 절박함들을 어떻게 그거를 신앙 안에서 성찰해서 그런 것들을 결심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단지 그냥 시위를 위한 시위 그냥 항의를 위한 항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늘 저희가 그런 어떤 사회를 향한 발언이나 그런 행동들이 과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드러냄이랄까 어떤 성과 과시 그런 데서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제주도민들의 그런 바램들의 그 진정성을 익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연대하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가 그런 어떤 노력들 속에서 그런 결정들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 지금은 제2공항의 어떤 여론 또 제2공항뿐만 아니라 또 강정 또 여러 사회 문제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느 입장을 섰느냐 안 섰느냐 이전에 정말 제주를 위한 그런 가치 안에서 그것이 정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런 또 치열한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들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우리들의 어떤 목소리를 나름대로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물론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속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호소나 또 노력들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타이밍과 진정성들을 잘 식별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어떤 행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제주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결코 서울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말씀 속에 언뜻 언뜻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위원께서는 성당에서 전경대를 막아서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였었나요 시위가 격화되는 현장 속에서 신부님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행위 하나하나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기도 하지만 그 입장을 떠나서 그 이전에 사람의 가치를 먼저 우선하는 그 생각을 갖고 이런 갈등의 현장에 가신다는 그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건 정의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나 정의만을 가지고 가버릴 때 그 갈등을 풀어낸다는 안에서는 또 하나의 놓쳐버리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와 더불어 그런 사랑 아니면 정의와 더불어 어떤 자비라고 하는 가치가 항상 놓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나운서 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형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바탕을 이루지 않을 때 마치 우리 어떤 이념적 잣대로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자지우지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 이런 어떤 정의로움들을 구현하지만 늘 그 안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의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떤 그런 균형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의로움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 또 그런 수단들을 다시금 점검해보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사실 오공화국 때도 정의구현이라는 것이 사회화 되었었고요 내걸었던 사회화 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 또 종교인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말하는 것도 스스로의 정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마 지금 종교인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약간 좀 건방지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주교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의 환경 그리고 생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 장점을 살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제주 생태 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저희 어떤 제주의 생태를 바라볼 때 저희 천주교에서 이렇게 교황님께서도 찬미바수소라는 생태에 관련된 아주 큰 해칙을 발표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도 생태와 환경의 그런 어떤 여건들이 굉장히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후위기라든지 또 여러 개발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파괴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 안에서 찬미바수소를 회칙을 발표하면서 그런 회칙에 드러난 여러 실천 지침들이 있는데요 그런 안에서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다양한 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세계적인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제주 사회 안에서 그러한 어떤 가르침들이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제주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또 섬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다른 어떤 데보다 없는 보물과 같은 그런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잣단에서 물론 제주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하나에서 하나의 어느 시대에는 그런 개발과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정말 이렇게 자리 잡았던 하나의 가치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에는 쓰레기 문제, 물 문제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어떤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인간환경, 사회환경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통합적으로 보아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생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환경을 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나 그분들이 저로 나서서 행하는 일로 했지만 이제는 이 환경과 생태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버렸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가치의 그런 행복들을 해나가는 안에서 이 생태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쪽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한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제주의 가치를 지켜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양 연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국에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후위기와 빙하 또 여러 가지 환경적 파괴로 인해 가지고 또 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섬들이 사막화되고 정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너무 많이 손상되고 또 그런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 지구상에 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교님들이 올해 7년간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화폐사라고 하는 공동사목교서를 제안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도 그 공동사목교서를 7년간 교황님께서 함께 각 지역교회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안에서 저희가 그런 교서를 함께 드렸고 또 그래서 우리 제주교구도 무엇보다도 제주의 어떤 가치 안에서 생태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어떤 신앙인의 첫 번째 실천으로 그 가치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치를 통해서 제주의 어떤 우리의 제주민들이 이렇게 지켜내야 될 그런 가치 안에서의 이 생태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생태라고 하는 가치들을 지켜나가는데 저희 천주교회가 무엇보다도 앞장서고 또 그런 활동들에 그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발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의 의미가 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생태를 지키고 환경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그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생존 그리고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것도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사실 제2공항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동물테마파크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제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대부분 거기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부분에 아마 종교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이나 동물테마파크나 또 제주의 여러 개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외침도 있고요 그런 어떤 개발을 하고 제주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나 다 그런 동의들을 해가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어떤 발전 안에서 그런 시급함과 그런 절박성 안에서 지금 가장 어떤 우선순위 안에서 우선적 선택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가치 안에서의 생태라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훼손됐을 때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한 번 훼손됐을 때 그걸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물론 발전을 하면서 어떤 제주 사회에도 그런 발전에 걸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어떤 환경 또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지만 또 다른 코로나 그리고 제3, 제4, 제5의 코로나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공존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질 지구 또 제주를 물려주는 안에서 뭘 물려줄 것인가를 봤을 때 정말 개발이라고 하는 속에서 담겨있는 그런 함정들이 우선순위 안에서 지금 제주 사회가 갖고 있는 생태의 어떤 표준, 기준 또 생태의 어떤 시계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수위에 와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험수위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수위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제주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제주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방독면 아니면 제주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오염되어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해나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을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본적인 선택의 시간이 왔다 그런 근본적인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안에서 우리의 어떤 제주의 그런 아름다움 제주의 그런 제주만이 갖고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느끼는 그런 풍요로움의 어떤 환경들 이것은 결코 지금 멀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모두가 이런 안에서 물을 쓰는 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더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정말 해내야 된다 그래야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현실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금 그런 자각들이 어느 때 보다 해도 회개하는 마음, 또 성찰하는 마음들이 어느 때 보다 해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의 그런 시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전에 덜 개발해야 되고 덜 소비해야 되고 덜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덜 많이 해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어느 때보다도 좀 각성을 해서 우리의 출발점들을 제주의 개발을 위한 어떤 출발점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어느 말보다 많이 강조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목소리를 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주교가 올해 이재수에 난 120주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신축교환이라고 하던데 혹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저희들이 신축년에 일어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천주교인의 입장 또 향토사학자들이나 제주도민의 입장 또 이렇게 그런 안에서 또 그 당시 장도로 나섰던 이재수의 이름을 따서 그런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120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제주 천주교회가 지난날 120주년 전에 어떤 천주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찰을 해볼 때 정말 올바르지 못했다 선교사의 어떤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반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순수한 종교적 집단이라기보다는 좀 더 제주도가 유배지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자의 계층 변화들을 경험할 때 그 당시 천주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의 어떤 신분 상승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것도 있었고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세금 문제였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 안에서 제주도민의 입장 또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 안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안에서 신분권으로 천주교인들이 또 개입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충돌들 또 선교사들이 제주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폭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화월적인 그런 자세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런 제반 세금적인 패단 아니면 교회적인 패단이 어우려져서 12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제주선교 100주년을 맞으면서 1999년도에 심포짐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제주도민을 향해서 반성과 또 제주 천주교의 어떤 역할들을 새롭게 찾아가겠다는 그런 각성들을 하느면서 2003년에 특히 제주도민들과 저희와 함께 미래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화해의 선언들을 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선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제주도민들에게 천주교인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신 또 새로운 변화들은 그런 어떤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주를 향해서 교회가 죽었는가라고 하는 부름을 던져보면서 또 신앙인의 역할이 뭘까라는 걸 계속 해보면서 올해 12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주의 신축교안 또 이재순환을 둘러싸서 이런 문학이나 또 대중문화 안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천주교인과 또 제주인의 입장들이 서로 화해하고 노력은 했지만 얼마나 그런 어떤 인식들이 지금 자리잡아 있는지를 한 번 성찰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안에서 우리가 제주를 위해서 교회가 죽었는가라는 역할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져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황사평이거든요 그 황사평의 어떤 제주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역할 제주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화해의 탑도 어떤 성당을 짓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심포지엄과 함께 올해는 어떤 제막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2003년대 미래선언을 이어가지고 120주년을 맞으면서 제주천주교인은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주도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들을 우리가 도래에 새겨가지고 그런 제막식들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반성과 함께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천주교의 그런 말 있잖아요 미사 때 항상 평화를 빕니다 서로에게 얘기를 하죠 올 한 해에는 천주교가 그리고 우리 주교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는 그리고 같이 또 평화를 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헤